안녕하세요. 제품사진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반영을 이용한 이미지컷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현장의 사진입니다. 상단 조명과 확산판, 좌우 조명과 확산판을 배치하였습니다. 상단 조명과 확산판은 제품의 윗면 반사정리와 노출, 그리고 배경의 그라데이션을 조절합니다. 좌측 조명과 확산판은 제품의 좌측면 반사정리와 노출을 조절합니다. 우측 조명과 확산판은 제품의 우측면 반사정리와 노출을 조절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무선 충전기를 촬영한 뒤 보정을 진행합니다. 포토샵의 힐링 브러쉬와 패치 툴을 이용하여 먼지와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미세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휠터의 노이즈, 더스트 앤 스크래치즈를 적용한 뒤 레이어 마스킹 작업을 진행합니다. 미세먼지의 힐링 브러쉬와 스크래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힐링 브러쉬와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미세먼지의 힐링 브러쉬와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제품과 바닥을 분리하기 위하여 펜툴로 제품의 외곽선을 오려는 뒤 패스로 저장합니다. 미세먼지의 힐링 브러쉬에서 반드시 이쯤uv fret기 위하여 힐링 브러쉬 저장된 패스를 이용하여 제품 본품의 Adjustments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Adjustments의 Brightness Contrast를 조절합니다. Adjustments의 Hue Seture Ratio를 조절합니다. 배경 레이어를 선택한 뒤 배경의 노출을 조절합니다. 휠터의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선명도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정 전, 후 내용을 확인 후 작업함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무선 충전기의 촬영과 보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촬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실전 예제를 통한 촬영방법이 제품사진 바이블 채널에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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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